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성계방송 여러분 반가워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갈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중세의 어떤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 지휘원을 해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몇 명만 남고 거의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기존의 수도사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은 개들이 사냥꾼을 따라 사냥을 나서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도중에 뛰는 것을 멈추고 헐떡이며 뒤로 돌아섭니다. 이는 사냥감을 보지 못하고 앞에 개를 따라 덩달아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냥감을 분명히 본 개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냥감을 끝까지 따라가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표 없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지만 일생을 수도사로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뎌서 훌륭한 수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경주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하고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고 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절대 희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섭니다. 미래라는 것이 본래 불확실성으로 꽉 들어찬 예측불허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걸어왔던 인생길 역시 그리 넉넉하지 않았음을 듣고 듣고 들었습니다. 일제치해라는 캄캄한 밤을 겪었고 유교우라는 민족상전의 쓰라린 폭풍우도 겪었습니다. 그 뒤에 민주화, 경제, 부흥을 이루기에 수많은 험산줄령과 거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도 부모 세대처럼 이런 캄캄한 밤과 쓰라린 폭풍와 험산줄령과 광야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운명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계속 낭망하고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영국의 학자이자 아놀드 토이빈의 말처럼 문명은 도전과 운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운명의 몫이라면 그 운명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즉 도전이 운명의 몫이라면 그 응정, 그 숙제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운명을 논하기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응전, 즉 삶의 태도를 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히말리아 산맥을 오르는 사람들은 고산병으로 무척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병은 물에 빠진 사람과 같이 산소가 부족하여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가들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외적 도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내적 응전을 한다고 합니다. 즉 힘들다, 짜증난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괜찮다,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온감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으로 반복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깨어질 듯이 아픈 머리는 한겹 맑아지고 무거웠던 발걸음은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는 뇌 속에 있는 언어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함으로 말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온 몸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경학계의 연구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문서 4장 1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높은 성을 쌓고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종종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닌데 훈명꽃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는데 가슴이 아프죠? 이렇듯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성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심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적 도전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개명을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부음받 해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가능했고 우리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언급한 대로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지만물을 채우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손수 우리를 빚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수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섬세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의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괭갈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아멘 사랑이 없는 화려한 미사야고 사랑이 없는 지식과 능력과 업적 사랑이 없는 이념적 행동이나 용기 사랑이 없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껍데기이자 허상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러한 껍데기이자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러한 껍데기나 허상에 불과한 것들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인생의 종착력에 도달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자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삶의 텃밭에 좋은 씨앗을 심기로 작정합니다. 농사꾼은 막연한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밭에 무엇을 심을까 궁리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텃밭입니다. 우리는 이 텃밭을 심은 대로 그것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스 6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됩니다. 조선 영조 때 자의정을 지냈던 이사관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충청덕 관찰사로 순행을 하던 중 행색에 초래한 시골선배 등의 어린 딸을 얻고 가족들과 함께 서울 친척집에 더부살이를 하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등에 엎인 어린아이가 얇은 옷을 입고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관은 자기가 걸치고 있던 수달 가죽옷을 벗어서 덮어주었습니다. 12년 뒤 영조의 원비인 정성황후가 승하자 정순황후 김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순황후가 바로 선비 등에 엎여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왕비는 어릴 때 자신에게 수달 가죽옷을 입혀준 이사관의 은혜를 갚고 싶어서 왕에게 그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에게 발탁되었고 몇 년 후 능력을 인정받아 자유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소자에게 베푼 사심없는 선행이 훗날 그에게 생각지 않은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뿌린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막연한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밭은 정직합니다. 인생의 밭은 심은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밭에 축복의 씨앗을 심고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씨앗을 심고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영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목표가 없는 인생은 깊이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행복한 시작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희망 절대 긍정으로 무장하십시오. 우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텃밭에 좋은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랑과 행복과 기쁨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후회 없는 2021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구태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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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